안녕하세요. 마원TV의 마원입니다. 벌써 2023년이 다 저물어가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2023년은 어떠셨는지요?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제가 연말정산을 하게 되는데 올해에는 TOP10 신발을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. 2023 마원의 TOP10 신발 리스트는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. 2023년도에 출시가 된 아이들 중에서 제가 소장하고 있는 아이들에 한해서 선정을 하게 되었고요. 제 주관적인 개인적인 의견이 많이 들어간 리스트이기 때문에 재미로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10. 에어 조던 8 그리고 소울플라이의 콜라보 제품이 되겠습니다. 올해가 조던 8 발매 30주년이 되는 해여서 복각이 자주 되지 않는 플레이아프도 출시가 되었죠. 사실은 그 아이가 TOP10 랭킹에 들어올 만한 아인데 제가 금에 실패를 했고요. 이 아이 같은 경우에 새로운 컬러웨이와 새로운 콜라보레이션이지만 굉장히 산뜻하고 예쁜 기존의 조던 8의 패턴과 모양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테일적인 요소에서는 또 차별화를 해준 다른 소재가 사용이 된 그러한 조던 8 제품이고요. 세일 색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져서 코디하기도 굉장히 쉬운 신발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아직 상세 리뷰를 하지 못했습니다. 조만간 상세 리뷰해서 또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. 넘버 9! 어쩌면 다시 볼 수 없어질지도 모르는 아마 마니에르 이 아마 마니에르가 굉장히 최근까지 핫했던 브랜드이고요. 나이키와 콜라보레이션도 많이 했고 특히나 조던과 콜라보레이션 시리즈가 1, 2, 3, 4! 국내에서는 발매가 될 수 없었던 12탄 그리고 5까지 나와서 쭉 나올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세탁, 돈 세탁 스캔들이 걸려서 지금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. 제가 팔로우를 못하고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어찌됐든 신발로만 봤을 때 굉장히 예쁜 신발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던 5 넘버링을 좋아합니다. 최근 몇 년간 이 에이징된 색깔을 발매를 해주는 디자인 인기가 꽤 많았는데요. 역시나 이렇게 누리끼리하게 변색이 된 것 마냥 이미 변색을 시켜서 출시를 해놓은 신발이고요. 두 가지 컬러웨이가 나왔는데 이 아이는 우먼스 제품입니다. 다른 색상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고 국내 출시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굉장히 보들보들한 누벅 소재로 들어가 있고요. 역시나 세일 색상의 어퍼를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착장의 신호저도 어울릴만한 그리고 이렇게 자수로 또 조던의 백넘버 23가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. 엉덩이에는 점프맨이 아닌 나이키 에어가 박혀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아마 마니에로 로고도 성에 떡판이 들어가 있고요.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면서 세련되면서 예쁘게 떨어졌고요. 조던 5 모델 같은 경우가 굉장히 호불호가 많이 있습니다.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조던 5 모델과 좀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데요. 이 아이도 제가 아직 리뷰를 하지 않았습니다. 조만간 리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No.8 조던 1 로우 오지 블랙터우 모델이 되겠습니다.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던 아이고요. 굉장히 예쁜 아이입니다만 조던 1의 하입이 완전히 죽어버렸기 때문에 현재는 정가 이하로도 구입을 할 수 있는 아이가 되겠습니다만 예쁜 건 예쁜 겁니다. 인기가 있든 없든 굉장히 예쁜 아이고 아직 개시를 하지 못했지만 내년 봄, 여름쯤에 반바지를 신어주면 굉장히 예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아이이고요. 굉장히 좋은 가죽 퀄리티로 나왔다. No.7 기본템이라고 볼 수 있겠죠? 900 V6입니다. 그레이 색상이 되겠고요. 굉장히 편안한 착화감과 높은 굽 그리고 무난한 색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되겠고요. 몸값은 정가 이하에 현재 책정이 되어 있고요. 저도 정가 이하로 구매를 한 아이입니다. 아직 실착 전이기 때문에 다소 낮은 랭킹을 준 아이지만 도망간 상세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No.6 6위는 아식스의 젤카야노 14 이 특정 모델은 언더마이카 아트모스 아식스 3자 콜라보 제품이 되겠는데요. 제가 최근에 리뷰를 해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이 특정적인 모델이 굳이 6위라는 것보다는 젤카야노 14가 선방을 해줬고요. 아직까지도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. 희소성에 있어서는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굉장히 많은 또 깔로리를 하면서 다양한 색상의 제품이 나와서 특정적인 콜라보 제품을 제외하고는 무난하게 정가 언저리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진입장벽이 낮고 굉장히 편안하고 굉장히 예쁜 기본템으로 신어줄 수 있는 신발이지 않을까 싶어서 6위에 랭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. 넘버 5 줌 보메로 5 울프 그레이 앤 블랙 가이가 되겠고요.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리뷰를 해드렸지만 겉에 검정색으로 이렇게 커버가 있던 아이를 제가 이렇게 싹둑둑 잘라서 신고 다니는 아이인데 줌 보메로 5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하입을 먹었지만 역시나 컬러웨이를 굉장히 많이 출시를 했죠. 거의 뭐 빨주노초 파란 뭐 나올 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팔리고 있습니다. 리셀가도 붙지 않고 정가 이하로 대부분의 컬러웨이드를 구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추천 드려보고 싶은 신발이고요. 장으로 넘버 4는 약간 예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최근에 제가 가장 많이 자주 신는 신발이기 때문에 넘버 4 랭킹을 한번 줘봤습니다. 넘버 4 Y2K 감성이 물씬 묻어 있는 V2K OG 컬러웨이가 되겠습니다. 처음에 이 아이가 발매가 됐을 때 30만 원이 넘어가는 몸값을 잠깐 자랑했던 아이고요. 현재는 얘 포함해서 총 4가지 컬러웨이가 출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마 앞으로도 다양한 컬러가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가격은 정가 내지는 정가 이하로도 구매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. 접근성이 좋고요. 데일리로 가능하고 예쁘고 가볍고 편하고 저렴한 V2K 런 아이가 넘버 4가 되겠습니다. 넘버 3 넘버 3는 SB 덩크 아니고요. SB 조던 4 그린 아이가 되겠습니다. 정말 잘 나온 신발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죠. 일단 조던 4 같은 경우에는 발볼 트러블이 있습니다. 저도 조던 4를 여러 아이들을 신어봤는데 대부분 새끼 발꼬락이 죽어나가는 결합을 갖고 있는데 이 SB 조던 4 같은 경우에는 착화감이 굉장히 좋고요. 사이즈감도 좋습니다. 물론 반업을 하긴 했으나 다른 아이들은 반업을 해도 발볼의 타이트함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능적인 면이 보완이 됐고요. 색상도 깔끔하게 흰색 베이스에 그린 포인트가 들어간 아이면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SB와 조던 라인의 콜라보가 되었고요. 앞으로 다른 컬러웨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. 너무 평이 좋은 아이입니다. 하지만 이런 아이들의 발이 길들여지면 조던 아이들을 신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좀 불편한 느낌이 들리는 건 사실입니다. 넘버 2 티파니 에어포스 1 티파니 실버가 엉덩이에 딱 박혀 있고요. 검정색 고급진 누벅 소재 어퍼에 티파니 민트색으로 수시 포인트가 들어간 기본적으로는 검정색 우동끈이 장착이 되어 나오는데 저는 이 끈을 민트 색상으로 교체를 해줬고요. 딸려 나오는 엑스트라 레이스가 되겠습니다. 남들에게 보여줄 일은 별로 없겠지만 바닥에도 이렇게 티파니 그린 색상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고요. 로고 플레이가 이렇게 텅텍에 달려 나왔다. 일부 이 신발을 보고 너무 단촐하다. 단촐한데 비해서 너무 비싸다. 라고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이 신발 같은 경우에는 심플하면서 고급진 디자인을 목표로 하지 않았을까. 하지만 가격이 너무 좀 비싸고 호불호가 갈릴 수 있다는 제품인 건 인지를 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넘버원은 드리지 못했는데 사실 넘버원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취향을 듬뿍 담아서 선정을 했습니다. 넘버원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넘버원 코비6 프로트로 리버스 농구아이입니다. 네네네네네. 좀 대중적이지 않을 수 있는 팍 튀는 색상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제가 바로 전에 상세 리뷰를 했으니까 상세 리뷰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 전 영상을 한번 찾아봐 주시면 되겠는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뭔가 허니문 스테이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재밌어요. 그냥 요새 좀 많이 신고 다니는데 일단 코비 신발이랑 저랑 궁합이 되게 잘 맞는 신발은 아니었는데 코비6는 제가 실질적으로 실착을 해서 많이 신어본 게 이번이 처음인데 제가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코비 신발이 발볼이 좀 좁게 나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기능성이 들어간 농구아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도 농구하지만 얘네들은 이제 90년도에 나왔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능적으로 농구화의 기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아이들이 되겠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도 신고 농구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접근하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렵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신어봤을 때는 점점 내 발에 맞아 들어가고 있다. 그래서 이제 결과물이 궁금한 거예요. 처음에 단시간을 착용을 했을 때는 발에 통증은 없는데 조금 타이트하다는 느낌은 있습니다. 근데 좀 신으면 신을수록 그게 좀 풀려가는 내 발에 맞게 몰딩이 되는 원래 몰딩되는 신발이라고 하죠 이 신발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좀 궁금해서 열심히 신고 있는데 또 언제 신지 언제 신지 좀 기대감을 오랜만에 갖게 해주는 신발이라서 제 개인적으로 넘버 원 여러분들 얼마 남지 않은 2023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2024년에는 여러분들이 뜻하던 바 목표점에 조금 더 가까이 도달하시거나 이뤄내시게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. 내년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